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임박, 퓌트 질투의 폭발, 천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관심사죠. 사실 훌륭한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미슈죠. 시가총액 전세계 3위, 전세계 3위로 미국 시장이 전세계에 다 있으니까요. 엔비디아가 애프터 클로즈, 지금 장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장 후 시간에서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예상해서 장에서도 변동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또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목요일에 시작하면서 갭 상승 시작할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몇 번 전 시간에? 15년 전에, 16년 전 영상에서 모나리자를 한 번에 그리는 GPU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포탄을 터뜨릴지는 엔비디아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인텔의 CPU가 대제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만들 때 젠슨왕 CEO가 엔비디아라는 부러움 시기를 나타내는 그리스 로마어에서 따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들의 질투를 받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키르케입니다. 엔비디아가 질투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라는 건 아까 부러움이나 시기를 나타내는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가장 인비디아를 잘 나타내는 그림이 워터하우스의 키르케입니다. 키르케라는 여신, 사실 이거는 예쁘게 그려놔서 여신이지만 거의 악녀 마녀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왔던 그림은 빼빼 말라가지고 머리털도 없는 마녀예요. 사람들을 동물로 변신시키는 이상한 마법을 갖고 있어서 제우스가 무인도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물을 줍니다. 저 물을 마시면 다 동물이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온다니까 그 여자한테 물을, 이 물을 매겨가지고 인어가 아니라 여섯 개 머리가 달린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키르케의 질투심, 인비디아가 꽉 찬 이 눈빛을 너무 잘 나타내는 명화죠. 그런데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따와서 엔비디아를 만들었으나 그때는 질투를 했겠죠. 누구를요? 인텔을요. 인텔의 CPU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그 시장을 못 갔고 그래서 GPU를 갔던 것이고 그 당시에 인텔의 CPU가 두뇌 역할을 할 때 GPU는 그냥 단순히 딸려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그렇게 밀려났던, 인텔이 완전 무시를 했던 그러니까 인텔을 부러워했겠죠. 인텔을 질투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자신이 최고의 이치에 섰기 때문에 경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아예 질투와 시기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다 버려버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누구를 질투해가지고 분노에 차서 그럴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투에 찬 이 모습보다는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조금 더 변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랑 AMD가 이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급격한 성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2024년도 4분기 실적입니다. 분기가 좀 회계 기준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계절로 따지면 지금 여름이 안 왔잖아요. 1분기잖아요. 얘는 지금 벌써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올 것은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예요.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때 바로 전 발표죠. 지금 매출은 1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순이익 100% 이상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는 것은 역시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게이밍. 그렇죠? 게이밍이 파란색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인데 이 데이터 센터의 부분이 굉장히 컸죠. 결국에 여기서의 성장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됐던 겁니다. 예전에 원래 게이밍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의 다 볼. 우리는 어린 시절을 보였던 사람들은 윈텔의 시대에 살았죠. 윈도우. 그렇죠? 윈도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CPU로 대표되는 컴퓨터의 두뇌. 이 조합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그냥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픽 성능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CPU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것이죠. 그리고 AMD는 그 시장도 못 가니까. 그렇죠? 인텔의 CPU에 밀려가지고 엔비디아는 GPU로 갔는데 AMD는 CPU에서 인텔에 밀리죠. GPU에서 엔비디아에 밀리죠. 그래서 AMD는 게임기로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AMD를 인텔이 두려워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텔이 완전히 저기에 빠졌죠. 수렁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2025년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게이밍도 56%가 증가를 했어요. 게이밍 시장도 살아났다는 얘기죠. 자, AMD도 보겠습니다. AMD는 20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다 틀려요, 세계 기준이. 여기도 마찬가지. 데이터 센터가 매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이 부분이죠. 클라이언트, 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게이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가 절대적인 기업에 비해 AMD는 그 비중 자체가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데이터 센터가 80% 늘어서 100%는 엔비디아와 비슷했는데 게이밍 시장에서 얘는 50%가 깎여나갔다는 것이죠. 아까 엔비디아에 밀려가지고 게이밍 시장으로 갔다고 했죠. 엔비디아가 컴퓨터의 그래픽을 담당했는데 거길 꽉 잡고 있으니까 AMD는 게임기에 그래픽을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이밍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게이밍 시장도 먹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도 실적이 매출이 2% 늘고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너무 엔비디아가 강력히 올랐기 때문에 좀 밋밋해 보이죠. 어쨌든 간에 AMD도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AMD와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은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잘 되느냐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이 업체들이 속한 분야가 여기 트렌드포스에는 디자인 하우스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패밀리스라고 부릅니다. 공장이 없죠.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AMD, 미디어텍 이 순위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18%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던 엔비디아가 2023년대에 거의 더블로 올립니다. 33%. 그래서 1위에 등극을 하죠. 2022년도에 2등이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럼 누가 깎였느냐. 퀄컴이 24%에서 18%로 깎였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텍이 12%에서 8%로 떨어집니다. 퀄컴하고 미디어텍이 뭐하는 회사죠? 맨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왜 안 깔고 삼성의 엑시노스를 깔아가지고 우리 갤럭시 쓰는 유저들이 왜 게임을 돌리는데 발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차별하느냐고 맨날 하죠.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는 거기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겠죠. 그렇죠? 아니 그 퀄컴이 고객인데 퀄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어텍, 대만의 팸리스 업체인데 얘도 지금 휴대폰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지금 안 좋잖아요. 휴대폰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퀄컴이랑 미디어텍이 점유율이 빠진 거를 엔비디아가 다 가져간 겁니다. 지금 나머지 브로드컴이나 AMD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 지금 팸리스 업체인데 점유율을 많이 높이지 못했어요. 1%, 2%씩 줄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다 먹은 거죠. 팸리스 쪽에서 1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미국은 이쪽이 강해요. 공장이 없고 설계도만 그리는.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은 다 대만에 가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1등으로 올라섰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어저께 간단히 말했지만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처음에 반도체 IP 설계 업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주는 회사예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빌려주고 돈을 엄청나게 챙기는 회사예요. 거기에 영국에 ARM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에 사실 IP 설계 업체로 묶어놨지만 이거를 좀 분해하면 사실 시놉시스나 케이던스는 도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설계자가 이 개발을 할 때 개발 자동화 도구를 써요.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엑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나누면 ARM 같은 경우에는 IP, 아이디어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 비중이 큰 거고 시놉시스 케이던스는 IP 자산 설계 업체의 여기 섹터에 묶여있지만 도구의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팸리스 업체가 이제 나오죠. 아까 나온 1, 2, 3, 4, 5, 2에 있던 것들 다 있죠.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 여기 다 있죠. 세계 매출, 팸리스 부분, 디자인하우스를 묶었던, 디자인하우스는 사실 묶었지만 팸리스랑 디자인하우스는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IP는 말을 하자면 팸리스의 팸리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작이 저기부터입니다. 아이디어를 AR함한테 빌려와야겠죠. 그다음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의 도구를 이용해서 얘네가 설계도를 그려요.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TSMC라는 파운드리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하는 디자인하우스가 있어요. 이게 왜 있죠? 우리 이케아 부인이 예쁜 거 사다가 남편분들 조립시키는데 남편분들 이거 A표용지 같은 한 장짜리 딸랑 여기 와서 화내는 적 많죠? 나사는 50개인데? 그렇죠? 그럼 못 찾아보죠? 유튜브에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영상 찾아보고 그거 보고 조립하죠? 원래 잘하는 맥가이버들은 하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 조립 의자 하나 하다가 화내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하우스가. 설계도를 팸리스에서 그린 거를 바로 파운드리에 적용하려면 어려워서 디자인하우스가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가공을 해가지고 바로 공정에 적용할 수 있게 설계도를 가공해 준 업체입니다. 여기에 GUC라든가 대만의 알칩테크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운드리에 아까 삼성전자도 있고 UMC, TSMC 이런 회사들이 만든다. 제조만 하는 회사죠. 공장만 있는 회사. 팸리스는 공장이 없는데 얘는 공장만 있는 회사죠. 그리고 나머지 오사트. 여기서 패키징을 넘깁니다. 여기에 대만의 ASE 테크놀로지랑 미국의 암코르. 1, 2위가 있고요. JCT라는 중국 업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단에 ARM이라든가 시놉시스, 시놉시스, 깨던스. 여기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뒤에 점유율은 모르겠으나, 그렇죠? 여기서 퀄컴 미디어텍이 휴대폰 시장이 잘 돼가지고 설계도를 더 많이 그렸든 아니면 인공지능 시장 데이터 센터가 더 잘 돼서 엔비디아, AMD가 점유율이 더 높아졌든 아까 디자인하우스의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가 1위에서 5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이 앞단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ARM의 아이디어를 빌려간 회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많았고 시놉시스라든가 케이던스의 도구를 이용한 회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단에 있는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뒷단에 있는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확률을 우리가 높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가 아까 처음에 어닝위스퍼에서 나온 걸 보면 수요일 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랑 시놉시스가 실적이 같이 나와요. 그럼 아까 전에 저 도표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앞단의 두 개 아닙니까? 시놉시스의 도구를 이용해서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그려서 TSMC로 넘겨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시놉시스랑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면 당연히 TSMC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뒤에 오사트업들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IP 설계 공정 전체 밸류체인의 실적이 다 좋을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놉시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놉시스의 도구가 없으면 글을 못 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엑셀 파워포인트 없는 사람하고 또 없이 종이에다가 글씨 펜으로 쓰는 사람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작업해서 갖다주는 사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있는 사람이 이기죠. 아무리 궁서체 글씨를 잘 써보세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까지 나와서 엑셀 파워포인트 다 인공지리 작성해줘요. 시놉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많은 걸 보면 디자인 오토메이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 파란색. 이 색깔입니다. 색깔. 디자인 오토메이션. 아까 말한 대로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설계 자동화 시스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시놉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놉시스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용하는 회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3년도 3분기 실적에서 매출 19% 증가, 순위 51%, 주당 순위 52%, 이 조정 주당 순위 37%, 시놉시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고요. 결국에 시놉시스랑 엔비디아가 수요일 시간 외, 시간에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는 또 급등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시놉시스의 2023년도 4분기 실적이고요. 역시 좋았습니다. 더 상장했어요. 주당 순위기랑 순위익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랑 똑같이 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다 시놉시스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설계도 그린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예상치입니다. 5월 22일 거죠, 이거. 8월 15일 것도 나왔습니다. 광복절이죠. 이 주당 순위익은 5.58달러, 매출액은 24.53빌리언 달러입니다. 지금 그 전 3분기에 전부 빨간색이라는 것은 다 예상치 상회라는 것이죠. 이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최근이에요. 매출액하고 순위익, 막대그래프 계속 커지고 있죠. 막대그래프가 커지면서, 이게 최상이죠. 막대그래프가 커지는데 그걸 또 예상치를 다 뛰어넘어요. 노란색 띠를 다 뛰어넘었잖아요. 지금 계속 신기록입니다. 계속 신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차이가 커지고 있죠. 2023년도 1분기에는 예상치랑 실제치가 동그라미가 약간 거의 겹쳐 보이는데 지금 거의 눈사람처럼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워낙에 높은 거예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합의치가 높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또. 엄청난 거죠, 지금. 5월 24일 날 또 얼마나 뛰어넘었지. 만약 완전 원인 서프라이즈가 되면 이게 완전 겹치지 않고 정말 눈사람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진짜 폭등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막대그래프 자체가 절대적인 크기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2분기부터 2023년도 4분기까지 전부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막대그래프 자체가 거의 한 1년의 흐름인데 크기가 아예 달라요. 눈으로 보기에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금으로는 대차적으로 다 있는데 현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 재무활동으로 예를 들어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회사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장사는 하나도 안 돼요. 그거는 오래 못 가죠. 단기적인 거니까요. 영업활동으로 인해 일단 돈을 버는 상태에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든 어쨌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늘어나니까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계속 확장하고 있죠. 이건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날 움직임 예상치와 실제치입니다. 이 2024년도 5월 달에 10.9% 정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24.4% 움직였어요. 지금 바로 전에는 13.8% 정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6.4% 정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8%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보다는 조금 그냥 안정적인 엔비디아 실적 계속 좋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그냥 기대치가 너무 원인 서프라이즈만 나와서 엄청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평정심을 찾는 그 정도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무려 1,400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스트롱 바이겠죠. 의견도 숫자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무려 40개가 바이입니다. 엄청난 의견이 나와 있어요. 1,400달러 가만히 1,000비디아 가는 겁니다.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1,000달러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950달러에서 세 번째 도전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1,000달러를 바로 도전하게 되겠죠. 주봉, 올봉 보겠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쉬고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전 고점하고 1,000달러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나온다면 갭 상승이나 장대양봉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게 지금 이격이 상당히 높게 벌어져 있지만 지금 관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 다른 해석해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지금 1,000달러를 앞에 두고 이 사람은 조정이 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밑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으로 보면 여기 800달러 근처까지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이론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이론 그냥 상승 5파, 하락 3파. 이게 메인이죠. 마지막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5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부터 따졌죠. 1, 2, 3, 4, 5파동이 나왔다. 이 5파동에서 목표가가 지금 1,270에서 1,382까지 5파동에서 이만큼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론으로 따지면 5파동 다음에는 하락 3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쯤에서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인비디아의 질투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질투와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엔비디아의 모습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량을 베풀고 좀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가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매듭형을 남겨보겠습니다. 질투 끝, 사랑 시작. 인비디아에서 아프로디테로.